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아 저기 오소린지 뭔지 지금 예 숲에 지금 아 저게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워낙이 워낙에 깨깨깨 소리를 지르네요 아 저 저 참 청계천에서 저 모습 보는 건 처음인데요 아 저는 뭐 뭐가 좀 우리에서 저리 숲에 숨어 있나 했더니 예 지금 숲에 숨어 가지고 좀 보이질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마리가 계속 깨깨깨 소리를 지르는데 보통 이 워낙 한 쌍이 꼭 같은 쌍으로 다니는데 이 한 마리만 지금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니면 쌍을 찾아서 그러는지 계속 소리 지르다가 지금 오소린지 뭔지 지금 잘 모르는데 아 지금 저 숲속에서 오소린건데 잘 안보여요 그래서 지금 계속 소리 지르더니 숲에 좀 잠깐 숨으니까 소리를 안지르네요 제가 옆에서 있어서 그런지 제가 오소리를 살짝 깬 숲에 숨어서 잘 안보여요 예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조회 알람 꾸욱 눌러주세요 제가 청계천을 여러 해 동안 지금 다녀봤는데 오소린이 보는 건 처음이에요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조회 알람 꾸욱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